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문경의 진산인 주울산 산신각에서 성화가 체화됩니다. 주선녀에게 건네받은 성화를 문경시장이 첫 봉송주자에게 인계합니다. 주 경기장인 문경시민운동장도 개막 준비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제52회 경북도민체전이 23개 시군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일까지 나흘 동안 열립니다. 시부는 25개 종목, 군부는 15개 종목의 경기를 문경시민운동장과 국군체육부대 등 33개 경기장에서 치릅니다. 부정선수로 말썽이 많았는데 올해 제52회 경북도민체전에서는 하압적인 체전으로 공정하게 체전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북도민체전은 2015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1년 앞두고 있어 문경으로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개최가 석 달이나 연기돼 애를 먹었지만 지난 83년 이후 21년 만에 열리는 데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사전 점검의 성격도 큽니다. 스포츠 관광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 그리고 아울러 내년에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를 좀 더 알차게 준비하는 성격을 도민체전 기간에는 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안내와 응원을 맡고 주경기장 주변에는 상설공연과 먹을거리장터 농특산품 판매장이 운영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가 275개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75포인트로 나타나서 지난달에 69포인트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재산성 전망지수와 자금사정지수가 각각 84와 80으로 지난달보다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월 중 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을 30.8%로 가장 많이 꼽았고 경쟁 심화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땅값 상승률은 0.27%, 경북은 0.22%를 기록해서 전국 평균 상승률 0.17%보다 높았습니다. 대구의 땅값 상승률은 세종시에 이어서 제조와 함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달성구호는 공장용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0.42% 상승해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전기, 토목, 기전, 운전분야 정규직 15명과 수영강사, 도로관리분야 기간제 계약직 13명 등 28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오늘부터 원서를 받아 필기와 질기시험, 면접을 거쳐 다음달 하순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분야별 자격증을 갖고 있고 공고일 전일부터 대구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똥과 몽실 언니 등 40여 편의 작품을 남겨서 아동문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고 권정생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르기 위해 조성된 권정생 동화나라가 오늘 개관합니다. 안동시 일직면 옛 일직 남부초등학교 마녀제곱미터터에 37억여 원으로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권정생 동화나라는 도서관과 시청각실, 유품전시관, 동화일기쓰기, 구현연구소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낙동강 7곡보 하류에서 떼죽음한 강준치 570여 마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당시 수온이 27.8도에서 30도, pH는 7.2에서 9.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쟁 어종의 증가와 산란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가뭄으로 유입량이 크게 줄었고 체류시간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홍보하는 캠페인이 열립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경산 하양꿈바우시장에서 경제단체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갖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시장 바구니를 나눠주면서 추석 제수용품의 전통시장 구입을 당부하고 온누리 상품권 할인 혜택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